안녕하세요 고물룡이 한주내여서 구조놈 아까 방금 그 옆에 간판하시는 회사님께서 간판을 안주셨는데 와 길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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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플라스틱 제거해야 되고요 그리고 한가지 더 겉면은 중철인데 글자는 상철입니다 상철 이런식으로 상철입니다 상철인데 이 글자를 용접을 해놨어요 이 글자를 용접을 해놨는데 그라인더로 잘라서 팔까요 아니면 그냥 중철으로 팔아 버릴까요 이거 지금 작업하겠습니다 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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